일본의 니산 자동차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판매된 차량 130만대를 대상으로 리콜 조치합니다.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꺼짐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니산 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이 또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2018년과 2019년 모델들로 알티마, 프론티어 등의 차량들이 리콜됩니다. 여기에 고급 브랜드로 한인들도 많이 타는 인피니티 차량 Q50, Q60, QX30 그리고 QX80 등도 포함됐습니다. 리콜 이유는 후방 카메라가 후진 모드로 설정된 이후에도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지 않아 충돌 위험을 부르기 때문으로 연방안정 기준에도 위반됩니다. 니산 측은 아직 이번 리콜 사유로 인한 사고나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니산은 오늘 10월 21일부터 카메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리콜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업데이트하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며 리콜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 소식을 전했습니다.